미스 인터 콘티넨탈 1971년 베네수엘라 아르바섬에서 세계 10대 미인대회로 시작했고 이후 지속적인 대규모 연간 이벤트로 갇장했습니다. 애혹적이고 환상적인 배경으로 세계 각국의 다양한 아름다움을 보고 느낄 수 있는 미스 인터 콘티넨탈은 이미 전 세계 최고의 미인대회 중 하나며 한국에서는 2011년부터 앰프레젠트에 의해 독립대회가 돼 개최되고 있습니다. 미스 투어리즘 퀸 1949년 미국 홀리우드에서 설립돼 자국의 관광산업 발전을 목표로 개최되다 1993년 스리랑카 대회를 시작으로 미국, 독일, 일본, 프랑스 등 관광대국이 앞다투어 세계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2012년 113개국에서 참가해 명실상부한 가장 많은 국가가 참여하는 세계대회로 등극했으며 세계 5대 미인대회에 등재되기 이르렀습니다. 세계 주요 관광도시의 홍보와 문화산업 인프라 향상을 위해 개최하는 대회로 유명합니다. 이제 세계 5대 메이저 타이틀 중 미스 인터 콘티넨탈과 투어리즘 퀸 인터내셔널을 한자리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